여러분 오늘 방송도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의료인력 공급망 붕괴 위기 이게 이제 가시아가 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긴급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서울시립병원에 아마 투입을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대형병원들의 적자 문제가 이제 수면 아래에 있지만 곧 수면 위로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개 이제 자료를 보니까 한 15억에서 10억 정도 매달 적자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의료원 서울시 의료원에 아마 수백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 같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위 의료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실상 이렇게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면 밑에 이렇게 놓아리고 있는 문제가 점점 이제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기사는 상당히 좀 적게 처리했어요. 가장 구석에. 그러니까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조선중앙동화 중앙동화는 거의 기사를 다룬 것 같지 않고 조선일보의 귀퉁이에 이렇게 작게 난 기사인데 정말 큰 문제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이제 진로로 복귀하는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과대학생들이 이제 복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맹휴학이 발생하게 되면 한 7500명 정도가 내년에 함께 이제 수업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 대한민국의 대형병원들이 대부분 전공위에 의해서 움직여 왔으니까 인력의 한 최소 30에서 한 40% 이상 정도가 전공위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전공위가 복귀하지 않으면 이제 수술 같은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공위 복귀 문제 의대생 복귀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분들의 그런 복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격가지고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가 의대생하고 전공위의 복귀 문제고 또 여기서 훨씬 더 화급한 주제가 전공위 복귀 문제인데 사실상 전공위 측에서는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유화 조치가 취하지더라도 아마 복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더물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나간 방송을 보고 이제 남편분이 한 40년 정도 개론 생활을 해서 외과의사 생활을 직접 곁에서 이제 지켜보신 분이 의견을 좀 남겼네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들도 이제 외과의사를 지망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성형으로 바꿨다가 다시 복귀할 그런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번에 의정충돌 그리고 언론지상을 가득 메웠던 그런 시민들의 분노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완전히 외과의사를 접게 된 그런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함께 공유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제 오픈 AI사의 이른바 채치pt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언어모델이지 않습니까? LLP, LLM, LLM이죠. 그리고 이제 그 AI를 학습하는 데 사용된 대부분의 데이터는 텍스트, 문자 정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참 부상하고 있는 것이 멀티모달 AI 여기서는 이제 학습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기존의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 그다음에 비디오, 오디오 이런 부분들이 다 입력이 돼가지고 멀티모달 AI가 지금 이제 부상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멀티모달 AI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과 비슷하게 추론하거나 사람의 추론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AGI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위 일반 범용 인공지능 같은 것이 구현되려면 텍스트 가지고는 안 되고 텍스트하고 그다음에 이미지와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입체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AI가 가져야 이제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멀티모달 AI에 대한 정확한 그런 내용도 살펴보지만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금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가 이런 인터뷰를 보게 되면 대단히 이제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있구나. 예를 들면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지만 그 이미지에 적합한 문자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상당히 그거 보고 놀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멀티모달 AI를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 디자인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 디자인을 가진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텍스트를 AI를 통해서 또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 그런 이제 노후자산관리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소개하는 것은 노후자산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인프레를 방어하는 거니까 그 인프레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노후가 한 30년 이상이다 그렇게 하면 전반전 15년 그리고 후반전 15년에 그런 자산운용수단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장지수펀드를 국내에 안착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오늘 기사화 됐기 때문에 그분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더 투자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